안녕하세요 모터PD 김영준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모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랭글러를 타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탔던 사하라 모델이 도심에 최적화된 모델이었다면 지금 타고 있는 이 루비콘 모델은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모델인데요 사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량이니만큼 노지에 나가서 이렇게 오프로딩도 좀 즐기고 하면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서울 근교에 오프로딩을 즐길 만한 마땅한 노지가 없기도 하거니와 시승기간도 좀 짧은 터라 지난번에 탔던 사하라 모델과의 간략한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주행을 하며 오프닝을 했으니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엔진은 사하라와 같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40.8km 그리고 이 8단 자동기어가 탑재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사하라 같은 경우는 이 센터페시아 하단부에 조그마한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었던 반면 루비콘은 오프로드 특화 모델이라 사하라와 같은 위치에 수납공간 대신에 엑슬락과 스웨이바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 옆에 각종 전자장비들을 추가했을 시 사용할 수 있는 옥스 버튼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기업이일 것 같은데요 사하라의 경우는 셀렉트랙 풀타임 4륜구동에 기업이 3.56이었다면 지금 타고 있는 이 루비콘 모델의 경우 락트랙 풀타임 4륜구동에 기업이 4.11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탔던 사하라는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를 신고 있어서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했던 반면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루비콘 같은 경우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 하이웨이 터레인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노면의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하라 모델의 경우 시트에 맥힌리 가죽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루비콘의 경우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하라 모델의 노란색 스티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 루비콘에는 빨간 스티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정과 빨강의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 시승했던 차량이 사하라 파워탑 모델이었잖아요 원터치로 탑 개폐가 가능했다면 루비콘 모델은 수동으로 탑을 열고 닫아야 하는 하드탑 모델입니다 이 탑 부분에 있는 방음제 덕분에 외부 소음이 조금은 차단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이외의 사양들은 대부분 동일한 것 같으니 주행은 이 정도로 마치고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선 지난 시간에 만나본 사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하이펜더입니다 펜더가 본인 라인의 끝단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순정 휠의 인치업 없이 최대 35인치 타이어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하라 모델의 경우는 펜더의 컬러가 바디 색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었던 반면 루비콘의 경우는 이렇게 블랙 무광 마감에 펜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이 세븐슬롯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커버 사하라의 그릴과 헤드램프의 커버는 실버였던 반면에 루비콘은 메탈릭 그레이 컬러로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견인고리는 빨간색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닛을 보시면 사하라의 매끈했던 보닛 라인과는 다르게 파워덤 타입의 듀얼 벤티드 후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사하라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운전석 측 사이드 패널에 부착이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루비콘 같은 경우는 이 보닛 라인 끝단 측면에 이렇게 데칼로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었던 반면 지금 이 루비콘 모델은 오프로딩에 좀 더 용이하도록 이렇게 락레일이 장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만나본 사하라의 내용에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루비콘 모델은 2도어, 4도어 모두 동일하게 10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블랙, 안 빌, 실버 지니스, 얼, 하이드로 블루 펄, 파이어 크래커 레드, 하이벨로시티, 사지 그린, 브라이트 화이트 그리고 루비콘만의 색상인 그래나이트 크리스탈 메탈릭이라는 컬러까지 이렇게 총 10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오늘 시승 차량은 하이벨로시티라는 컬러네요 사하라 하드탑이 9가지 컬러에 시승했던 파워탑이 안 빌 컬러가 빠진 8가지 컬러였다면 루비콘은 빠지는 컬러 없이 그래나이트 크리스탈 메탈릭 컬러가 하나 더 추가되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승차의 컬러인 얼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루비콘 2도어 하드탑 모델의 경우 7,640만원 4도어 하드탑은 8,040만원 그리고 4도어 파워탑은 8,390만원이라고 합니다 사하라 파워탑이 8,240만원이었으니까 저라면 150만원을 더 주고 이 루비콘 모델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 더 뉴스 랭글러 루비콘과 사하라 모델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시승차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PD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사하라 시승 때 혼자 촬영을 하느라 2열 주행 느낌에 대해서 딱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루비콘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정원준 에디터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2열 시승을 도와주고 계신데 사실 2열 공간이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하라 2열을 타보진 못했지만 사하라 같은 경우는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로드 성향의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엉덩이로 전해지는 노면 진동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요철을 넘을 때는 그래도 나름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1열 시트를 비필러 정도에 맞춰놨을 때 무릎 공간은 딱 주먹 한 개 정도가 들어가네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먹 두 개가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지금 2열을 시승을 하면서 제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이 시트의 좌판이 너무 짧아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반뼘 정도 남아서 오래 주행을 하고 가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로는 USB A타입과 C타입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프만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창문을 내리는 버튼이 대부분 이 도어 핸들에 있는데 지프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이렇게 가운데 윈도우 스위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220V AC 150W짜리 출력에 소켓이 하나가 딸려 있어요 아 근데 차가 매력이 있어 근데 이건 진짜 찐 감성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낮은 차를 타는 입장에서 높은 차를 지금 일주일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면서 사하라는 사하라만의 감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탈 때 그냥 편하게 열고 닫고 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제 오프로드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다 뜯어갖고 그냥 그치 실어 놓고 진짜 그렇게 해갖고 딱 타고 다니면 이제 제 지인들 두 명이 또 미니 타다가 랭글러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기출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아